3구스 들리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머리 염색 언제 했어요? 검은색으로요? 네 한지 꽤 됐는데 별로 관심이 없으시네 또 이런 거 제가 염색을 했으니까 알아봤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죠? 보기에는 정말 유관중 게 있어서 이거 라이브 방송에 다 나갔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? 그리고 2선에 서지연, 손윤희, 박예은, 상구수, 김상은 그리고 최전방에는 여민지 선수가 나옵니다 터치가 조금은 아쉬웠죠 네 지금 인터셉트 이후에 보여줬던 터치였는데요 김상은이 속도를 댑니다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김상은 지금은 이 김상은 선수의 드리블 능력 그리고 그 전에 패스 들어왔던 것도 너무 좋았고요 아, 네 네 상 social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